전남도가 가축에게 100% 백신 접종을 목표로 구제역 방역대책 5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 분야 17개 사업에 1555억 원이 투입되며 전남 지역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축산 농가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